병원을 선택하는 데서는 몇 가지 요소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병원의 시설 그리고 의료진 그리고 병원에 대한 인식 그런 것들이 좌우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 중에 가장 큰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보면 저는 브랜드 가치라고 생각하거든요. 환자들은 사실 개별 삼성인 병원의 의료진들, 아산병원의 의료진들 참 좋다라고 생각하면서 하지만 사실 그분들이 개개의 의료진들이 누군지를 알고 그분을 한 분을 찾아가는 게 아니거든요. 대학 서열 순위를 이렇게 연세대학교, 서울대학교 이렇게 처음부터 서열이 다 정해지지 않습니까? 들어갈 때 그것이 정해지면서 일반 국민들에게 그런 대학 서열이 결국 나중에 병원 서열로 이렇게 굳어질 가능성이 많거든요. 거기에 따른 비용이 많이 지불해야 된다고 하면 다시 생각해보겠지만 우리나라 의료구조는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어느 병원을 가든지 간에 똑같은 돈을 치료 비용을 지불하기 때문에 환자들은 굳이 내가 왜 여기서 노 브랜드를 선택해야 돼? 좋은 브랜드에서 가서 나는 치료를 받고 싶다. 그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의료의 치료의 아웃컴 결과는 사실 브랜드 가치도라기보다는 개개인의 의사의 역량의 문제일 가능성이 많거든요. 예를 들어 제가 누가 수술을 한다고 했을 때 수술은 그러면 삼성이나 아산에서 만들어낸 제품처럼 규격화된 무언가를 가지고 의사들이 똑같으면 자기만의 프로토콜을 가지고 하느냐 하면 그건 아니거든요. 개개의 의사의 역량과 자기의 노하우를 가지고 치료를 하는 거고 그건 어느 병원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렇다면 그걸 환자나 보호자들은 삼성에 있는 의료진은 지방에 있는 의료진보다 수술 노하우가 훨씬 더 많고 잘하겠다는 것은 그건 막연한 짐작이지 그걸 그분들이 실체를 파악하고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를 가는 또 많은 수많은 요소 중에 하나가 자녀분들이 대개 이제 객제 수도권에 있거든요. 수도권에 있으면 어쩔 수 없이 자녀분한테 암에 걸렸다는 이야기를 하면 자녀들은 당장 걱정스러운 마음에 지역에 어떻게 치료해야 당장 올라오세요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자녀들도 그때는 몰라요. 이 암이라는 게 얼마나 긴 과정을 거쳐야 되는 투병 과정이라는 걸 알지 못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한 번 진료를 볼 때 온 가족들이 진료실에 다 모여서 걱정스럽게 이야기를 하다가 한 두 분만 오고 나면 그냥 부부 두 분만 계속 오세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어떻게 직장 생활을 계속 빠지면서 그렇게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런데 서울에서 환자분들이 항암제를 치료를 받으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방에 와서 이렇게 거창처럼 한 4시간 떨어진 곳에서 문제가 생겼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4시간을 달려서 그 쪽에 가야 된다고 하면 상황이 문제가 사소한 것일 때는 그게 가능할 수 있지만 언급 상황에 이렇게 될 때는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러면 할 수 없이 근처에 있는, 인근에 있는 지역 병원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거기에선 정보가 있는 환자 정보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걸 브랜드 가치를 지역에 있는 병원들을 적어도 공공병원들을 올려주는 게 앞으로 지역 의료를 활성화시키는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지역 병원들이 가지고 있는 최대의 장점, 제가 생각할 때는 접근성입니다. 이 접근성이 암치료에서는 어떤 위력을 발휘하느냐 하면 암치료는 우리가 환자가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항암제를 한 번 투여했다고 해서 그 환자는 암치료가 끝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병원을 왔다 갔다 해야 되거든요. 항암제가 들어가고 나면 부작용이 발생하고 부작용이 발생 안 하더라도 또 다음 주기가 되면 또 가서 약을 맞아야 되고 우리는 지역 주민들한테서 신뢰를 얻는 방법은 그 사람들한테 돌봄을 강화하는 거고 접근성이 강하고 우리가 강점이 있으니까 지역 주민들한테서는 우리가 당신 옆에 있습니다라는 이런 슬로건, 이런 비전을 가지고 그분들한테, 지역 주민들한테 먼저 다가가서 그 사람들한테 하면 결국 그거에 대한 신뢰도를 얻게 되고 그럼 그분들이 우리 병원에는 양성자라든지 중성자 치료 시설은 없다 하더라도 이 병원은 나를 좀 더 생각해가지고 뭔가 위해주는 병원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저희 병원에 찾아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공공교수 임상 제도는 젊은 분들만 요구를 하세요. 그러면 젊은 사람들은 이걸로 해가지고 내가 65가지 미래를 봐야 되는데 전혀 매력적이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부분들이 빠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일하고 싶어하는 연령이 좀 더 상향 조정되면 거기에 맞춰가지고 대학병원의 구조라든지 그런 것들도 좀 바꿔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병원장님하고도 좀 상의를 논의를 했는데 공공임상 교수 제도를 할 때 퇴직하는 65세 이상 되시는 교수님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한테 대해서 사실 이런 교수 제도를 해서 하라고 하면 하실 분들 되게 많으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임상실무에서 30년 가까이 있기 때문에 이게 경험은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그리고 이미 사회에 봉사하고 싶은 마음도 많이 있을 거고 일어난 것도 다 이루어질 분들이라서 그런 분들에게 그런 역할을 부탁을 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